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을 잘 마무리하느라 너무 수고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까지 공부를 쭉 해왔던 거에 6월 평가원 시험을 아마 자신의 공부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등급을 받았을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부터 6월 평가원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있었던 이때까지 입시에 대해서 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반기를 해야 될지 그 계획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 뒤쪽을 보시면 22학년도 수능이랑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6월 평가원에 관련되어 있던 등급컷 그리고 표준 점수에 대한 비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22학년도 수능은 워낙 아주 생명과학이 어려웠다라고 해서 유명했던 시험이었잖아요. 만점을 보면 보통 표준 점수가 72점 73점 뭐 각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72점 3점대가 되게 되는 셈이고 그 다음에 밑에 1등급도 보면 자 원점수가 42점 42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전 문제에서 어려웠던 유전 문제 세 문제를 틀리고도 자 1등급이 되었던 아주아주 문제가 힘들었던 시험이었었죠. 자 이번에 6월 평가원은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주변에 많이들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어 이번 시험은 좀 무난했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아 선생님 좀 무난했던 것 같은데 전 좀 틀렸어요. 전 이걸 왜 틀렸을까요? 생각보다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놀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등급컷을 보면서 또는 표준 점수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은 아주아주 무난하고 평했던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 점수를 보아하니까 체감상으로는 아 이 문제들 또는 이런 이제 평가원 시험에 좀 낯선 유형들이 또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멈칫 멈칫했던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마도 N수생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자 생명과학에 대해서 작년까지 쭉 한번 공부하고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은 보통 6월 평가원 시험에 성향이 그러하듯 비유전이 좀 평이하고 유전 문제가 스팟 형식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무난무난하지 뭐 원래 이런 정도 작년 수능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무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것이고 또 좀 선생님이 저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현역 고3 학생들은요 상반기 때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죠? 내신도 준비하고 그리고 틈틈이 수능도 준비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탐구에 여러분들의 모든 100%를 다 투자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 형태에서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약간 완성이 덜 되어 있는 형태에서 시험을 치렀던 애들이 체감했을 때는 몇몇 문제들은 좀 실수가 있었고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좀 엇갈리는 6월 평가원의 생명과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수능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유전 부분을 좀 항상 의미 있게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수능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유전의 수능 문제는요 22학년도에 전체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유전 파트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6문제 모두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너무너무 가혹하잖아 그러니까 그중에 사실 세포주기 문제 두 문제는 무난한 문제가 나오는 편이고 어느새 세포주기 중에서도 한 문제는 킬러 문제로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생들이 어려울 법한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어 가고 있어요 세포주기 문제 한 문제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의 유전이라던가 유전병이라던가 가계도 라고 얘기하는 이 네 문제 네 문제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있었던 1등급 컷을 살펴보시면 1등급 컷이 전체 42점이었었죠 42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유전 문제 세 문제를 틀리고도 여기서 말하는 세 문제란 얘기는 16번 그리고 17번 19번 16번과 17번과 19번 문제 이 세 문제의 합한 배점이 8점이에요 그러면 16번과 17번 19번을 다 틀린 거지 아마 수능 시험 가서 16, 17, 19를 손대지 못했다던가 틀린 채점 시험지를 보면 얼마나 놀랬을까요 보통 애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유전 문제 6문제 중에 절반을 틀리는 일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에게는 잘 없을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세 문제를 틀렸으니까 얼마나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하고 잃었던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등급 컷을 딱 열어보니까 자 이 세 문제 말고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맞췄어야 되는 거냐면 세포주기라고 얘기하는 정답류 33%였던 이 문제 있죠 세포주기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 소위 말하는 7번 문제를 맞췄느냐 틀렸느냐 여러분 이게 이게 바로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가계도 문제도 어렵고 돌연변이 문제도 어렵죠 어렵지만 그 시험이 아주 어려워도 아주 쉬워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그 힘은요 결국은 맞춰야 되는 거 즉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맞았어야 되는 비유전 문제 14문제와 세포주기 2문제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였던 세포주기에서 자 킬러로 자리 잡았던 마지막 이 한 문제의 세포주기를 맞췄어야지만 그 시험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쉬워도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표준 점수는 정확하게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 6월 평가원은 어떨까요 자 이번에 6월 평가원의 유전에 대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생들이 이번에 유전에 관련돼서는 17번하고 19번 가장 많이 틀렸죠 17번하고 19번 그래서 17번과 19번의 여기라면 정답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17번하고 19번의 두 문제의 배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5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이렇게 5점 17번하고 19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제일 고민했는데 그 두 문제를 만약 아쉽게 틀렸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눈앞에 보이는 세포주기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세포주기 베이스가 되어 있던 OX문제라고 얘기하는 이 두 문제를 완벽하게 맞췄어야 여러분 이 두 문제를 완벽하게 맞췄어야 1등급 컷 하네 그 시험이 쉬워도 어려워도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아는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걸 자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 이번에 여러분들 6월 평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런 물음표가 하나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본에 충실한가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 말고도 기본에 충실한 정확하게 비유전 문제와 그리고 또 세포주기라고 얘기하는 물론 세포주기라고 해서 가장 어려웠던 세포주기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나는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는 그렇게 기본이 탄탄한 학생인가라고 하는 걸 이번에 6월 평가 끝나고 여름이 들어가면서 여기 1번 머릿속에 하나 꼭 새겼으면 하는 나는 그런 학생인가라고 얘기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자 그에 대해서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뒤쪽으로 이제 내친김에 비유전에 관련된 얘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비유전은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전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걸까요 비유전은 애들이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유전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저는 10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분 14문제에 10분 그러면 선생님 어떤 애들 중에 아 선생님 전 10분보다 짧게 잡아요 뭐 9분 걸리는 애들도 있고요 아 진짜 있습니다 아 여러 번 시험을 치렀던 애들은 이제 속도감이 붙어가지고 자 그렇게 빨리 짧게 걸리는 친구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많이 걸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평균적으로 한 10분이라고 잡는다 라고 치면은 비유전의 힘은 여러분 이걸 맞추고 틀리고 내가 이걸 풀었는데 맞췄다 이걸 풀었는데 틀렸다 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번 여름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 중에는요 나는 이 문제를 몇 분에 맞췄느냐 몇 분 만에 풀었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근육 문제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3분 만에 풀거나 2분 만에 풀거나 다 맞췄다 라고 하는 전제로 봅시다 어떤 친구는 3분 만에 풀고 2분 만에 풀고 어떤 1분 어떤 친구는 40초 이렇게 40초 만에 풀었던 친구 1분 만에 풀었던 이 친구는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였던 4페이지에 17번과 19번을 풀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자기를 가다듬을 시간이 생겨요 여러분 시험지 받아들면 너네들은 긴장 안 해? 선생님도 긴장하는데 선생님도 이제 6월 평가 시험 나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가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앞에서는 긴장하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갈고 닦았던 시간이 갈고 닦았던 실력이라고 해도 그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발휘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저는 여러분들 눈앞에 나와 있는 이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도 자 맞췄다 틀렸다 이전에 이제는 얼마나 빨리 빨리 풀었느냐 빨리 맞췄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툭 하면 그들의 개념이 자 이제부터 말초신경계 툭 하면 두두두둑 하고 나올 만큼 호르몬 하면 툭 했을 때 그들의 모든 개념들이 두두둑 하고 쏟아낼 만큼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어야 여러분 유전을 할 만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수능 문제에 있었던 비유전 문제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이번에 6월 평가원에 있었던 비유전 문제도요 자 비유전 문제 중에서도 근육 문제 그리고 흥분의 전도 문제 이런 문제들 역시나 정답률도 떨어졌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대표하고 있는 근육 문제나 흥분의 전도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 맞췄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맞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개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모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개념 완성 강의 다 들었어요 언제 들었니 그러면 12월 1월 2월 뭐 지금으로부터 한 2, 3개월 전에 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사실은 점점점점 다 못 들었는데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과목을 이제서야 좀 바꾸거든요 또는 여러 가지 개념과 관련된 부분에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7월하고 8월 중에 7월이라고 얘기하는 이번에 기말고사도 좀 빨리 끝나지 않나요? 그럼 7월의 첫째 주부터 여름방학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서 7월의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7월 전체를 개념을 한 바퀴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선생님 추천하는 건 선생님에게 박지영 선생님의 스피드 개념 완성반이 있다 스피드 개념 완성반이 참 좋다 그래서 스피드 개념 완성반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7월이라고 얘기하는 한 달을 통해 확실하게 내가 상반기 때 놓쳤던 개념이 있더라도 다시 잡고 한 번 했던 학생들이라도 복습을 해서 자 정확하게 개념을 한 번 잡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을 넘어서 이 8월에 자 본격적으로 9월 평가원을 위한 대비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죠 선생님 말하는 선생님에게는 또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강좌되어 있거든요 킬러세븐 선생님이 지금 공지사항에다가 킬러세븐 강좌랑 이번에 6월 평가원의 문제 또는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뭐 적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좀 자랑도 좀 했는데요 선생님이 너무나도 공들여 놓은 컨텐츠인 킬러세븐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모의고사 이런 걸 통해서 자 8월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동안에 개념을 제대로 한 번 다 돌렸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한 번 다시 한 번 딱 이제 한 번 이렇게 야무지게 마무리를 하는 셈인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8월 들어가서 고난이도 문제도 만나고 또 그리고 또 시즌에 있었던 우리 9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모의고사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모래성 위에서 성을 쌓는 느낌이 아니라 탄탄하게 뭔가 제대로 기초를 또는 기본을 제대로 다지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6월 평가원의 시험 점수를 가지고 또는 이제 이 다음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얘기한다면 7월 한 달만큼은 제대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개념을 잡는 그런 시간이었으며 나는 바람이어서 제가 꼭 한 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6월 평가원의 총평과 함께 앞으로 개념 공부에 선생님이 캐스트로 영상을 한 번 꾸며봤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캐스트로 나오도록 할게요 자 6월 평가원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이제부터 나머지 우리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박지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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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